의사들이 알려주는 건강 10개명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해주는 내용인데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개명 스트레스는 하루를 넘기지 말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불안, 초조, 우울증세는 물론 두통, 만성피로 증상을 초래하고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 미네랄의 변화를 유발하여 갑상선 질환, 당뇨, 아토피, 허혈성 심장병 및 중풍과 같은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골격계 관련 신경을 자극, 파괴시키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결국 스트레스가 통증을 부르고 그 통증이 또 스트레스가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긍정적 사고는 고통마저 치료할 수 있다. 2개명 술은 두 잔 이상 금물이고 과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술에 의해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최소 이틀이다. 적당한 술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만 두 잔 이상의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하기도 한다. 또한 간에 기름을 끼게 해서 지방간을 형성,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술로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데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자. 3개명 3대 건강수치를 수시로 체크하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이 성인병 예방의 지름길이다. 혈액은 우리 몸의 건강을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을 저어하는 수치가 바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이다. 3대 수치 중에 하나인 혈당은 최근 당뇨 대란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강 지표이다. 당뇨로 인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안과 질환이다. 백내장은 물론 당뇨병성 막막증 및 농내장. 실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 4개명.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자. 규칙적인 운동은 3대 수치 조절의 필수 조건이다. 비만은 이제 21세기 인류가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공공의 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 방지는 물론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도 증가시킨다. 체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30분은 최소한의 운동 필요 시간이다. 또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은 가장 싸고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의사이다. 특히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주사보다 약보다 먼저 권하는 게 바로 운동이다. 특히 근육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를 지탱하는 힘을 키울 수 있으므로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일수록 근육 운동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 5계명 5복 중 하나인 치아를 소중히 하자. 식후 3분 양치는 수백만 세균을 막을 수 있다. 예부터 왕을 뽑을 때 니사금이라 하여 를 물은 자국을 볼 정도로 치아 건강은 중요하다. 이가 아픈 것으로 인한 통증과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 이가 나쁘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으니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6계명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균형 잡힌 식사가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대에는 영양과잉인 동시에 부족 상태이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많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꼭 섭취해야 할 6대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이다. 한국적인 토종 식단은 6대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콩이 들어간 흰쌀밥에 된장국에 나무를 함께 곁들인다면 6대 영양소를 모두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필요 소금량은 5g인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20g이다. 짜고 매운 음식으로 손상된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위가 손상되어 점막층이 허물어지며 위괴양과 위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7개명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이자 충분한 수면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밤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당한 부분을 복구시킨다. 꿈을 꾸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과 신경을 다시 이어준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밤이 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은 총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순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뇌의 현류가 나빠져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또 세포의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미인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7시간 숙면을 취해야 한다. 자는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낮 동안 스트레스로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고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므로 잠을 충분히 자야 뽀송뽀송하고 뽀얀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멜라토닌은 모발 성장에도 도움을 주므로 잠을 잘 자면 피부 미인은 물론 탈모도 예방하는 셈이다. 8개명 20대의 열정으로 80세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열정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활력제죠. 항상 사랑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란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생활과 그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식기관은 죽을 때까지 쇠퇴하지 않는다.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엔돌핀이 증가되고 두뇌가 활성화된다. 엔돌핀은 우울증을 막아주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의 생겨면역 기능도 강화된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높아서 월경, 임신, 출산 같은 생리 기능이 순조롭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활발한 작용으로 산부인과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체내 여러 가지 호르몬의 활성화와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과 장수에 크게 도움이 된다. 구개명, 구전식기로 끊임없이 금연에 도전하자. 흡연이 유발하는 암의 종류만 해도 폐암, 후두암, 췌장암 등 셀 수 없이 많다. 현재 발생하는 모든 암의 4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 담배를 피면 폐활량이 줄어든다. 담배 속 유독 물질인 타르가 폐 속의 폐포를 파괴하고 있는 폐가 공기를 방출하지 못하는 폐기종이라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기종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 처음엔 폐활량만 감소하다가 점점 갈수록 호흡이 어렵고 심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10개명, 10대 질환을 정기 건강검진으로 막자 치명적인 질환도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인의 10대 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위, 십이지장괴양 등인데 이런 모든 건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10대 질환을 미리 발견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건강비용과 수명을 아낄 수 있는 일이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자. 2번에 한 번씩은 곁을 연결하자. 그리고 그때는 자신 tts対이 강의층에